지방선거 한번 되돌아가보죠. 2022년 지방선거의 재판이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서울구청장 25개 자리 가운데서 24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24자리 가운데서 약 20여 개 자리에 호남 사람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청장에. 이번에는 14대 11위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도 모든 구청장에서는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사전투표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14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면 소위 그 관련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당락에 관계없이 이미 제야 전문가는 2018년 지방선거의 부정실태를 정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종로구청장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8%를 조작을 했고 도봉구청장이 16% 중구청장이 18% 용산구청장이 20% 강남구청장이 26% 송파구청장이 20% 서초구청장이 22% 영동포구청장이 20% 강서구청장이 18% 마포구청장이 20%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작표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숫자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5개 전체를 다 전수 분석을 하지 않고 10개만 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초구청장에서도 22%를 조작해가지고 2만 602표를 그렇게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018년 6월 13일 실시됐던 6.23 지방선거의 결과입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는 당시에 광력단체장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의 선거에도 다 조작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작을 한 것은 2018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 선거의 조작은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20%를 조작을 했고 그래서 1만 3,544표를 훔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대구 수성구에서 6만 7,716표였습니다. 부산시 중구청장 20% 조작 인천시 중구청장 14% 조작 충남공주시장 18% 조작 강원춘천시장 20% 조작 경기수원시장 장안구 16% 조작 충북청주시장 상당구 14% 조작 울산중구청장 20% 조작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력단체장을 다 여러분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한 것을 이번에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모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2022년도에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서울구청장선거 25군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선거는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프나 이런 부분만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선거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정 득표율을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이값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민주당청은 항상 플러스 10% 대 국민의힘은 빼앗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를 차지하는 거죠. 요리를 지방선거에 종로구청장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에서 빼앗고 동일한 비용으로 또 한쪽은 표를 더해주기 때문에 좌우대칭 구조를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사직동은 플러스 15.5%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러니까 이런 표를 보면 선관위의 전산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유착이 되어 있다는 거 특정 정당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청동은 플러스 14.8%입니다. 기네스푸 값입니다. 교남동은 10.2%입니다. 종로 5과 6동은 9%입니다. 창신재이동은 12%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엿을 먹인 겁니다. 연 먹으라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러분 이런 짓을 권력이 막 출범한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100% 뭡니까? 부정선거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종로구청장선거에 있었던 겁니다. 왜 사전투표 조작인가? 모든 동에서 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이값이 이례적으로 크다. 왜? 한쪽은 사전투표에 막 쑤셔넣고 한쪽은 막 빼앗고 했으니까 이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좌우대칭인 그림은 기본적으로 투표자들이 만든 자연 숫자가 아닙니다. 종로구는 이런 동수가 17개입니다. 투표교수가 43개입니다. 민주당의 이름 성률은 43대 제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합치게 되면 44대 제로입니다. 종로구청장선거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 성률입니다. 백전백성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상수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당선시키려 하는 후보에게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레벨마다 빼앗기 때문에 모든 동 17개에서 다 이런 플러스 값을 민주당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를 빼앗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문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4,405표에 20%인 2729표를 빼앗아서 그냥 정문원에서 빼기하고 유찬종에게 플러스해서 약 2729 곱하기 2표만큼 차이가 난 거죠.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 후보는 42%를 득표했는데 51%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원래 55%를 받았는데 46%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한 거죠.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에서 대부분은 20% 정도를 조작했고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여러분 2022년 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중구청장 여러분들 조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구에서는 동수가 19개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수가 63개입니다. 서울시 중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더 큰 확률은 63대 제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63대 제로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하나로 그냥 표시가 되니까 실질은 64대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분의 1의 64성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죠. 중구 여러분들 중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전산조작에서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값을 이게 엄청나게 차이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되실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어 조작했구나.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 중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냥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 조작 나오죠? 어 조작 이렇게 나오죠? 청구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플러스 10.2% 광희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12.3% 장충동은 뭡니까? 12.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소공동은 플러스 17.1%입니다. 명동도 이런 플러스 14%입니다. 이런 기습들을 한 겁니다. 차이집 중에서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엄청나게 쑤셔 넣어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차이집이 17.1%, 14%, 12.6%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간단합니다. 차이집을 사전투표, 득표 수위를 그냥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주니까 차이집이 엄청 커지잖아요. 차이집이 커진 것이 이러면 이 그래프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소공동 17.1%, 명동 14%.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에 장충동 12.6%, 광희동 몇 퍼센트죠? 12.3%.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청구동 10.2%, 중림동 7.5%. 대충 여러분들 조작규모는 두 개 수치를 합치게 되면 대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위에 이 정도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사전투표 수를 가지고 넣어주고 빼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청구동 10.2%, 광희동 12.3%, 장충동 12.6%, 명동 14%, 소공동 17.1%. 엄청나게 조작질한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엄청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15개의 중구에 있는 동에서 차익값 분포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이 민주당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거. 중구청장 선거입니다. 서양호 후보하고 김길성 후보가 이름도 했던.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차익값이 한쪽은 다 플러스, 한쪽은 다 마이너스죠. 조작이 없었던 바로 옆에 전라북도 군산시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수치가. 2.7, 2.2, 1.4, 1.8, 3.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여러분 중구청장 선거입니다. 완전히 봉오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오른쪽에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0값을 준 것은 뭐든 뭡니까? 값들이 다 중첩돼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21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봉오리가 두 개 생기죠. 이게 지금 중구청장 선거가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숫자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 역시 만들어낸 숫자다. 사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후보별 공식적으로 중앙선거를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도 다 가짜한 거죠. 조작된 거죠. 이게 중구청장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광력단체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